그냥 뭐 여러 가까운 병원에서 일자목이다 또 어디 갔더니 거북목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의사 선생님의 말이 다릅니다. 도대체 저는 어떤 증상입니까? 이렇게 오셨어요. 검사했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목이 경추 7개 1, 2, 3, 4, 5, 6, 7, 네 7개입니다. 경추 7개가 어떤 C자의 커브가 없어져 있는 커브가 로스된 상태이므로 일자목 맞으시는데요. 중요한 건 일자로 변형된 목이 일자목이냐 거북목이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이 위에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때 그냥 보통 우리가 일자목이라고 얘기하고 일자로 변형된 목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거북이 갖다 해서 거북목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커브가 없어져 있는 상태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거북목이든 일자목이든 외형상에 어깨보다 머리가 이렇게 더 많이 나와 있으면 거북목 그 다음에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데 C자 커브가 없어져서 일자로 변형된 단순한 구조적 변화는 일자목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치료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자목 거북목 굳이 진단명을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지을 필요는 없고요. C커브가 없어져 있는 상태에서 커브 그냥 우리가 커브를 만들기 위한 치료를 하는 것 뿐인데 이러한 일자목이신 분들, 목어깨 통증 생깁니다. 목어깨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런 원래 구조에서 변형됨으로 그 기능도 변형이 되고 가장 크게 변형된 기능 중에 하나는 두개골의 무게분산을 못하는 구조로 변형된 것 두 번째, 신경관에 더 많은, 신경관이 좁아져요. 그래서 내려오는 신경들이 강하게 수축하고 어깨와 등 쪽으로 가는 대근육들을 계속 수축시키면서 내가 어떤 일, 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일을 한 것처럼 피로도가 높게 쌓여집니다. 따라서 젖산이 침착하게 되고 그 젖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경로가 차단되거든요. 림프 순환이 확 열려줘야 되는데 근육이 수축해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운동이나 일을 하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지 않죠. 따라서 그런 근육을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가 젖산이라는 효소인데 걔네들이 계속 뭉쳐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게 되면 거기가 딱딱하게 뭉치고 바로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통증 유발점, 앞점이 되죠. 그런 원인 제공을 일자목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인 제공을 일자목이 되죠.